김건희 여사 169일 만에 대중 앞으로 살이 반환 천만 불자의 염원이다. 불자를 팔아서 세상에 구약성사를 딸딸 외운다는 분이 불자를 팔아서 대중들 앞에까지 나섰습니다. 여기서 그 불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자가 아닐 건데요. 어떤 불자인가요? 그 복사꽃 가지를 든 불자들. 그렇죠. 약간 불자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무를 탐구하시는 그런. 무만 제대로 탐구해도 괜찮은데. 일본 무. 그렇죠. 일본 쪽에 그 무를 탐구하시는 그런 분들을 앞세워서 나온 게 아닌가. 어머나 참 아주 헤맬게 웃고 계세요. 너무 행복한 거죠 지금. 제가 불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금권 권력과 정치 권력의 노예가 된 기성 언론을 보지 않고 르몽드를 봐요. 르몽드 국제면을 통해서 한국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데 르몽드랑 가디언을 주로 봐요. 그런데 정말 제가 놀랐던 게 무속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죠. 그리고 학문침까지 보도를 했어요. 실제로 뭐 저기 뭐 애널 무슨 러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민 언론이 하고 있는 일을 외국 정론지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몇 개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계속 컨택을 하는데 그중에 외신 브리핑 아이템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뭐 어디서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외신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래고 너무 창피하고 심지어 그 학문침 보도한 기사였나 거기서 썸네일을 복사꽃 가지 이거를 썼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 레거시에서는 감히 못하는 일들을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진실에 접근해가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소재로 삼는 거죠. 그들이 뭐 다른 뭐 동아시아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갓 씹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학문침이요? 똥침? 그런데 아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똥침 정도가 아니라 이거 참아 설명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 영어로 그냥 기사 찾아놓은 거 있는데 지금 영어로 설명을 보면서 해석을 할 때 느껴지는 그 부끄러움 제가 그 쭉 읽어내려가다가 그 에널자를 A-N-A-L을 딱 보고 그래서 진짜 이마집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전문용어더라고요. 뒤에 있는 거는 쑥 들어간다고 그게? 아 나 진짜 그거예요. 그거 아 참 진짜. 근데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나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자기를 대중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에 의해서 장악된 검찰이었다. 이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일부에서 지금 의욕 제기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성형수술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송작가TV에서 턱 그걸 뭐라고 하는지 양악수술도 아니고 턱에 하악부 이렇게 튀어나온 저분이 평생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관. 하관. 하관이었거든요. 저도 하관이 콤플렉스인데. 아니 근데 하관이 관상학적으로 꽤 좋은 거거든요. 하관에 이렇게 각이 딱 져있고 그러면은 관상학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권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관이 풍용하면 돈이 모입니다. 돈도 모이고. 복도 모이고. 네. 복도 모이고. 더군다나 각이 져있으면은 출세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거를 깎아내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송작가TV의 주장입니다. 저희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일부 진보 매체를 참치하는 곳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몸무게가 30kg까지 빠졌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깎아내면서 저작을 못하니까 밥을 유동식밖에 못 먹어서 살이 빠진 거다. 그런 정말 미를만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송작가TV에서.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갸름해지셨네요. 갸름해진 정도가 아니라 저 정도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외신 보도를 한 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관련된 거예요. 그 이제 기획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그리고 외신이 우리나라를 생각보다 비중 있게 다룹니다. 자세히 깊이 다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분석기사를 썼는데 사실 보도 기사가 아니라 기획기사죠. 그걸 썼는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막고 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대학교 연구소에서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가 우리나라가 몇 년 만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랑 지금이랑 13위에서 49위로 추락을 했다.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고 있다. 영부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뭐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챕터가 짝짝짝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아마 아니 학문침은 저기 영어 가디언에 나온 거고 거기에는 샤먼, 샤먼 보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라는 걸 헤드라인으로 걸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언론 탄압에 대한 거를 이게 두 번째 이제 소제목 헤드라인이었을 때 긴데 그걸 걸었다는 점이 저는 우리 정치 지형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언론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유기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보다 이 외신들이 논쟁적인 여지를 많이 남겨요. 그러니까 썸네일은 그 이거 이거 식으로 써버린다든지 복사꽃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실을 언급하는 것처럼 해서 논란거리를 언급하는 그 애널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업법을 많이 씁니다. 그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파탄 상태고 또 거기서 또 이제 그 프랑스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독재 국가로 갈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한 독재의 기로에 놓인 국가 중 하나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눌러놓고 그 위에서 꽃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찰 인사가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짚어냈습니다만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자 이 검찰 인사 여러분 법무부 장관을 먼저 집어넣어서 한동훈을 견제하다가 나중에는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면서 전격적으로 6일 만에 검찰 인사를 끝내서 윤석열 퀴즈로 모든 사람들을 채워놓고 그리고 한짓들이 보세요. 김건희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김건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아파트 주민이 소환 통보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책을 주었다는 아파트 주민을 소환 통보했어요. 그 버린 책이죠. 버린 책을 주워서 이 책을 버려? 이렇게 문제제기를 제거를 해서 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거 갖고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대통령실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청담동 첼리스트도 참고인으로 불려갔었고요. 피의자 아니었어요.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참고인이 압수수색도 당해요. 청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참고인인데 공익 제보를 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해놓고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갖다가 6시간 이상 했어요. 이분도 지금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이게 아무런 연관이 없고 이게 압박이 아닙니까? 이제 책 주었다고 제보도 못합니까? 김건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건들은 검찰이 미친듯이 수사를 합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가서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 관련해서.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빌고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사가 이루어지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개연성을 저는 적극적으로 논쟁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봐서 김건희가 롤모델인 한 여자의 사건. 정말 지난주 그 이상을 아주 떠들떠게 했던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오늘 리터러시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김건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뱀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마침내 권력까지도 장악한 그런 존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꽃뱀의 정의가 사실 참 다양할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꽃뱀의 핵심은 자신의 여성성을 무기로 이득을 얻는 자아를 통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 능력하고 내 어떤 내 인맥 그것도 주어진 인맥이 아니라 내가 쌓은 인맥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일할 때는 남녀를 배제해야 되잖아요. 제가 막 대표님하고 녹화를 하면서 대표님의 남성성을 막 인식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꽃뱀형 권력 추구자들은 자신의 여성성을 통해서 일의 방향을 바꾸고 그 여성성을 마치 정말 음지에서 막 불태우면서 일들을 기획하고 그러니까 여성성이 무서운 거는요. 여성성이 잘못 활용됐을 때 무서운 거는 우리가 여성을 음기라고 하잖아요. 양지 뒤에 숨어서 양지보다 더 센 권력을 발휘하면서 양지를 조종하고 연출하고 하는 극작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작가가 성을 팬으로 그 극작가의 팬은 성인 겁니다. 성일 수도 있고 성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그게 불공정한 경쟁이 아니냐라고 MZ세대들이 더 먼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레디컬 패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화일 뿐이다. 마치 이게 정상적인 거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뭔가 남성들이 왜곡된 그런 젠더의식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을 음여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바로 그 뭡니까. 김건희. 김건희에 대해서 줄리 논쟁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주장했던 게 보여요. 그들이 주장했을 때. 잘나가는 성과를 내는 여성에게 누명을 덮시웠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줄리 논쟁이 나왔을 때 사실 줄리 논쟁은 핵심은 이 사람의 과거가 어땠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사창가에 팔려왔던 사람이다. 그랬다고 했을 때는 줄리 논쟁이 안 터집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줄리 논쟁이 터졌던 이유는 이 여인이 자신의 여성성을 이용해서 사회 거물급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만날 수 없는 사회 거물급들과 내밀하게 교류하고 그 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자기의 비즈니스를 꾸려갔다는 점에서 비순수한 자발적인 청매매를 했다라는 그것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의해서 그런 부도덕성이 비판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게 나왔을 때 레디컬패미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능력 있고 성공한 여성에 대한 이 남성 사회의 질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 제기조차도 입틀막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이게 모순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또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걸스캔드 애니띵. 그렇죠. 그건 여성이 정말 마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같은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남자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해서 남자보다 더 큰 성과를 이뤄서 당당한 여성으로 서는, 이 사회에 서는. 입신양명하는 그런 걸 우리는 걸스캔드 애니띵이라고 이해를 하죠. 가령 예를 들자면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 관심에 놓여있는 인물로 비유를 하자면 미니진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미니진 같은 사람은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해요. 그 사람이 여성성을 내세워서 어떤 성취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미니진을 여성으로 보지 않고 한 명의 비즈니스맨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김건희를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우먼으로 볼 수 없었어요. 한 여자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왜냐하면 그녀가 그녀의 여성성을 본질로 해서 비즈니스를 거래해서 자신의 여성성을 팔아서 얻은 것을 자신이 읽어낸 것처럼 속여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욕이 된다고 하셔야 돼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의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왜냐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이제 공인이잖아요. 그냥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적 인사가 된 겁니다. 이걸 갖다 가정주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미친 인간들이 있던데 아니에요. 아니죠. 페미니스트들이 저는 그래서 김건희 같은 여성상을 가장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페미니즘의 본질에 너무나 어긋나. 왜냐하면 이 여성성을 남성과 거래해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여성의 주체성하고 완전 상반된 거고 남성한테 어떻게 보면 종속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카르텔, 이 검찰 카르텔 거기에 관련된 여인들은 자신들이 종속당하는 걸 너무나 기꺼워하고. 맞아요. 내가 여성이고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권력이야.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상층부의 초상이죠. 그 속에서 권력과 이익 속에서 여성성이라는 거는 타락하자면 정말 한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권력의 초상을 들여다볼 때 그 페미니즘적 프레임을 깨고 현실을 봐야 하는데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실드가 쳐지고 있는 것에는 사실 페미니즘의 공도 크고 또 이 성을 금기시하는 어떤 성 또는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금기시하고 수면 위로 떠오른 것만 가지고 마치 주류적인 판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언론들이 김건희를 지금 이 위치까지 올려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